야야야야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우리 민키 앞으로도 엄마 아빠랑 건강하게 잘 살자 뿅 뿅 이제야 이제야 우리는 아트야 물 ciert 같긴 했는데 물을 넣어 어머 그것이 그것은 정말 실버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1.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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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은 오일이 다 Farm 오일은 오일은 이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오일은 오일은 입에서 입에서 dispon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일은 오일이 늘어나는 놈이 오일이 늘어나는 놈이 오일이 늘어울만 소금 물 천천히 불닭볶음면 후추 숙주 물 청소하고 계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